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이 가방은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이거든요. 2번 제가 들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3번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활동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42%가 넘는 응답자가 운동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고 취미 활동과 가족과 시간 보내기는 차례대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6시가 50%로 가장 많았고 7시가 40%, 5시가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우리 이 영화 볼까요? 음, 배우들을 보니까 재미없을 게 뻔한데요. 5번 어제 야구 결승전 봤어요? 정말 재미있었는데. 꼭 보고 싶었는데 야근을 하느라고 못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머, 울었어요? 네, 공원에 산책을 갔다가 함께 간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7번 지영 씨,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때요? 조금 좁긴 하지만 직장에서 가까운 편이에요. 8번 세탁기가 고장 났다고 했지요? 지금도 안 돼요? 네, 제가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아, 그게 좋겠네요. 10번 이번 주에는 시험이 있어서 한국대학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11번 민아 씨, 어떤 걸로 드실래요? 아, 커피는 제가 가서 주문할게요. 그동안 이 자료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리면서 보면 되죠? 네, 금방 다녀올게요. 12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난주에 산 물건인데 문제가 좀 있어서 바꾸러 왔어요. 네, 영수증이 있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잠시만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흐엉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 어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민수 씨. 요즘도 은행에서 일해요? 아니요. 지금은 은행을 그만두고 여행사로 출근해요. 정말요? 저도 여행사에 다녀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14번 저희 5호선을 이용해 주시는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시 정기공사로 인해 잠시 후부터 약 2분간 지하철 내에 등이 꺼질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하철 운행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시는 곳까지 편안히 가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15번 오늘 오후 6시경,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부근에서 3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을 뒤따르던 승용차 두 대가 트럭에 잇따라 부딪히며 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은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이 짙은 안개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6번 선생님, 아주 오랜만에 선생님의 신간이 나왔는데요. 새로 나온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제가 쓴 시인이 말하는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집이 아닙니다. 시를 쓰는 방법이 들어 있죠. 시를 쓰기 위해서는 연애를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글을 많이 읽어라 등의 여러 가지 조언을 담았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7번 어, 냉장고에 불이 꺼져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 보네요. 여보, 우리도 냉장고를 하나 사는 게 어때요? 마침 요즘 세일 기간이더라고요. 우리가 곧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때 새집에 어울리는 것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면 옮기는데 또 돈이 드니까요. 18번 어떻게 이 피자는 광고 사진이랑 이렇게 다르냐? 광고가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려니 하고 먹어야지 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건 약간 다른 게 아니라 거의 속이는 수준이잖아. 안 되겠어. 항의 전화를 해야겠어. 이렇게 소비자의 생각을 말해줘야 회사도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야. 19번 비가 오는데 동물원은 나중에 갈까요? 아니요. 원래 계획대로 오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동물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동물원에 오는 사람도 없어서 한가한 곳에서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번 선생님은 노력과 재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재능을 타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능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재능을 타고나도 열정을 가진 사람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졸리고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봄이 되어서 그런 걸 거예요. 한국에는 춘곤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봄이 되어서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 항상 졸리고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럴 때는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고 다음날 춘곤증 증상이 좀 나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꽃 구경도 할 겸 좀 나갔다 와야겠네요. 민수 씨도 같이 갈래요? 네, 좋아요. 마침 좀 졸려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졸리고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하하하하! 봄이 되어서 그런 걸 거예요. 한국에는 춘곤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봄이 되어서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 항상 졸리고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럴 때는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고 다음날 춘곤증 증상이 좀 나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꽃 구경도 할 겸 좀 나갔다 와야겠네요. 민수 씨도 같이 갈래요? 네, 좋아요. 마침 좀 졸려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한국대학교를 졸업한 메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지원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해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졸업증명서는 학교 안에 있는 증명서 발급기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아, 인터넷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저는 한국대학교를 졸업한 메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지원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해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졸업증명서는 학교 안에 있는 증명서 발급기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아, 인터넷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오늘은 십시일반 운동본부의 열두 번째 비빔밥 만들기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십시일반 운동본부의 이름을 보면 이웃을 돕는 단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란 열 숟가락이 모여서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즉,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 단체가 이번에 비빔밥 천인분을 함께 만드는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메뉴를 비빔밥으로 선택한 이유는 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모여서 하나의 맛있는 요리가 되는데 사회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요. 여러 재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작은 힘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십시일반 운동본부의 이름을 보면 이웃을 돕는 단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란 열 숟가락이 모여서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즉,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 단체가 이번에 비빔밥 천인분을 함께 만드는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메뉴를 비빔밥으로 선택한 이유는 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모여서 하나의 맛있는 요리가 되는데 사회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요. 여러 재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작은 힘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 효도를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맞아요. 요즘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효도는 적어지다 못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음, 효를 다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매일 무난 인사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며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 효도를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맞아요. 요즘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효도는 적어지다 못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음, 효를 다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매일 무난 인사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며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니까 피서객이 많아지면서 더욱 바빠지시겠네요. 네.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도 많아지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조 현장을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몰려들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려면 먼저 특수 차량을 타고 사고자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모래밭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동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민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니까 피서객이 많아지면서 더욱 바빠지시겠네요. 이렇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조 현장을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몰려들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려면 먼저 특수 차량을 타고 사고자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모래밭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동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민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었던 대학교가 이제는 원래의 취지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취업을 위한 학원처럼 되어버렸어요. 원래의 목적을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바뀌는 만큼 당연히 대학교의 목적과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은 좀 더 실용적인 학문과 기술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당장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따로 만들고 대학은 대학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순수한 학문과 실용적 학문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기 보다는 대학교 안에 여러 전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었던 대학교가 이제는 원래의 취지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취업을 위한 학원처럼 되어버렸어요. 원래의 목적을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바뀌는 만큼 당연히 대학교의 목적과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은 좀 더 실용적인 학문과 기술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당장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따로 만들고 대학은 대학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순수한 학문과 실용적 학문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기보다는 대학교 안에 여러 전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1번 32번 32번 큰 차와 작은 차가 충돌하면 어느 차의 운전자가 더 위험할까요? 누구나 이 문제에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작은 차에 탄 사람이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왜? 라는 질문에 과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큰 차와 작은 차가 충돌하면 두 차가 받게 되는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량, 즉 운동량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큰 차는 가속도가 작아지고 반대로 무게가 가벼운 작은 차는 가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작은 차에 탄 사람이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큰 차는 작은 차보다 더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큰 차와 작은 차가 충돌하면 어느 차의 운전자가 더 위험할까요? 누구나 이 문제에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작은 차에 탄 사람이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왜? 라는 질문에 과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큰 차와 작은 차가 충돌하면 두 차가 받게 되는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량, 즉 운동량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큰 차는 가속도가 작아지고 반대로 무게가 가벼운 작은 차는 가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작은 차에 탄 사람이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큰 차는 작은 차보다 더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3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5개월 동안 꾸준히 새로운 앨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새 앨범 너와 나가 나왔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댄스, 발라드, 힙합, 그리고 트로트까지 여러 장르의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12월 15일에 새 앨범의 대표곡 너를 아니 너만을 을 KBC 음악 프로그램 지금은 음악시대를 통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방청권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A2G에게 늘 변함없는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나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5개월 동안 꾸준히 새로운 앨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새 앨범 너와 나가 나왔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댄스, 발라드, 힙합, 그리고 트로트까지 여러 장르의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12월 15일에 새 앨범의 대표곡 너를 아니 너만을 을 KBC 음악 프로그램 지금은 음악시대를 통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방청권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A2G에게 늘 변함없는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도심에 한옥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요.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활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한옥에서 생활하면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살았던 기와집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편한 게 맞죠. 하지만 요즘 건축되는 한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외관과 현대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결합한 형태로 전통과 현대의 장점만 살려서 짓기 때문이죠. 밖에서 보면 마당의 장독대와 대청마루 등 옛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안에는 현대식 주방과 욕실, 냉난방 시설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다만 한옥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심에 짓게 되면 토지를 마련하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도심에 한옥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요.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활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한옥에서 생활하면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살았던 기와집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편한 게 맞죠. 하지만 요즘 건축되는 한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외관과 현대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결합한 형태로 전통과 현대의 장점만 살려서 짓기 때문이죠. 밖에서 보면 마당의 장독대와 대청마루 등 옛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안에는 현대식 주방과 욕실, 냉난방 시설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다만 한옥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심에 짓게 되면 토지를 마련하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그럼 여자의 치마 길이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남자의 머리 길이가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었듯이 여자의 의복 패션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통 남자의 머리 길이와는 반대로 여자의 치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1970년대는 전반적으로 짧은 편이었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1980년대에는 긴 치마가 유행을 했죠. 그런데 1990년대에는 어땠을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90년대부터는 유행하는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패션이 동시에 유행을 하면서 경제 상황과 패션을 비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90년대 이후에는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이 갖춰졌기 때문에 패션이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여자의 치마 길이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남자의 머리 길이가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었듯이 여자의 의복 패션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통 남자의 머리 길이와는 반대로 여자의 치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1970년대는 전반적으로 짧은 편이었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1980년대에는 긴 치마가 유행을 했죠. 그런데 1990년대에는 어땠을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90년대부터는 유행하는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패션이 동시에 유행을 하면서 경제 상황과 패션을 비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90년대 이후에는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이 갖춰졌기 때문에 패션이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한다는 것 그래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가설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것들을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가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항공 우주국인 나사에서 2019년 4월 블랙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이제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연구하며 세웠던 여러 가설들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설이 서로에게 전제가 되고 근거가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로 증명된 것이니까요. 저희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설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근거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한다는 것 그래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가설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것들을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가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항공 우주국인 나사에서 2019년 4월 블랙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이제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연구하며 세웠던 여러 가설들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설이 서로에게 전제가 되고 근거가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로 증명된 것이니까요. 저희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설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근거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41번 42번 42번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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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본능 쪽으로 교미가 끝난 직후나 끝나기 직전에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미에 열중하느라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수컷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이 많은 먹이를 미리 옆에 준비해놓고 암컷과 교미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사마귀의 교미에 관한 아주 특별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교미가 끝나면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많은 수컷 사마귀들이 교미가 끝난 직후 암컷의 먹이가 되죠. 암컷은 교미를 하게 되면 단백질을 필요로 하고 마침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인 수컷을 잡아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수컷이 다 암컷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컷은 본능 쪽으로 교미가 끝난 직후나 끝나기 직전에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미에 열중하느라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수컷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이 많은 먹이를 미리 옆에 준비해놓고 암컷과 교미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43번 44번 한국의 정치 발전은 국민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특징과 의의가 있습니다.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를 대규모로 벌였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입니다. 1980년에는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로 인해 광주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라 불리는 투쟁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판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정치 발전은 국민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특징과 의의가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를 대규모로 벌였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입니다. 1980년에는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로 인해 광주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라 불리는 투쟁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판이 됩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이는 적게 낳고 노인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이건 돈 벌 사람은 적은데 돈 쓸 사람은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더 오래 지속되면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이는 적게 낳고 노인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이건 돈 벌 사람은 적은데 돈 쓸 사람은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더 오래 지속되면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7번 48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의 아내들, 즉 왕비와 후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여자를 더 사랑했는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요. 왕이 어떤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꼈는지가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이런 왕의 연애사에는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세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했는데 그 방법으로 연애를 택한 것입니다. 왕비와 여러 후궁은 각각의 다양한 세력에 속해 있었고 왕이 한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 여인이 속한 세력을 키워주거나 그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왕의 연애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권력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의 아내들, 즉 왕비와 후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여자를 더 사랑했는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요. 왕이 어떤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꼈는지가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이런 왕의 연애사에는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세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했는데 그 방법으로 연애를 택한 것입니다. 왕비와 여러 후궁은 각각의 다양한 세력에 속해 있었고 왕이 한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 여인이 속한 세력을 키워주거나 그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왕의 연애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권력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십구 번 오십 번 사십구 번 성부 rul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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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